Q.레전드 리허설 여기 있는 이 종이가 뭐냐면 금손 레전더리어 포스터 대회가 열린 거 알고 계셨나요? 오! 예스! 최종 우승작을 바로 이곳에서 뽑아볼 거예요. 자 그러면 한 장씩 열어볼게요. 첫 번째! BLM 아 티켓! 공연장 티켓이야. 어 그래 너무 갖고 싶을 것 같다. 근데 엠넷도 이렇게 파릇게 해주셨어. 1번부터 너무 팔레트가 좋은데. 두 번째! 봐봐. 한 번 다녀왔습니다. 아 뭐야? 21년. 한 번 다녀왔습니다. 모드트 킹덤을 한 번 다녀왔다 이거 아니야? 모드트 킹덤을 한 번 다녀왔다 이거 아니야?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. 약간 시즌 2. 약간 이러면 약간. 오! 약간 투표한 듯이. 아 약간 상관하다. 아! 아! 크래커 소속 기호 1번. 1번밖에 없어요. 바로 다음 거 가겠습니다. 오! 화려합니다. 진짜 화려하다. 어디에 나 이 뺄 수 있었어. 아 그러네. 우와 장난 아니야 퀄리티? 와 대박이다. 아 이거 약간 영화 포스터처럼 돼 있네. 밑에 우리가 받은 상들을 다 써주셨어요. 자 쭉쭉 가볼게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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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의 무대 사진이 있네. 연습과 무대 사진. 아 무대 킹. 야. 짜잔. 저희의 추억이 담겨있는 모든 사진들. 로트킹 때 추억과. 로트킹 때 추억이죠? 네. 로트킹 때.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. 추억이다. 오우. 오우. 그림 그려주셨어. 11명 다 캐릭터 얼굴로 그림 그려주셨어. 오우. 약간 웹툰 캐릭터 같아. 이거 봐. 되게 감상이 있다. 오우. 근데 하나 더 겹치는 게 없어. 그러니까. 오우. 야 너희도. 야 야너두. 아니야. 야너또네 야너또. 우와 영호야 영호. 신문. 우와. 이게 예쁜데?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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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도 돼 있고. 좋은데? 이건 진짜 멋있다.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해야 하는 팀의 그 위에서는 무대 위의 모습. 반전내역. 이렇게 봐야 돼. 와 근데 되게 금손이시다 팬분들. 오우. 오우. 아 우리 데뷔 년도가 적혀있네요. 바꿔도 밑에. 근데 이거 찍으면 뭐가 나올까? 찍으면 반남노 이런 거 나와. 오레오. 자 그럼 멤버들 우리가 이 중에서 1등을 골라야 돼요. 아 어떡해 너무 어려운데. 이거 약간 포스터의 정석. 멋있는 포스터. 이거 재밌는 포스터. 이거 위치. 약간 이거 프라이드람 이건 양념. 저거 프링크. 네. 근데 기억에 남을 거면 나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. 약간 추수한 느낌이. 추수요? 그래 멋있는 거 가자 우리. 이 포스터 자체가 우리가 킹덤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. 반전해요. 반전합니다. 우리가 약간 이렇게 하고 싶었잖아. 그림을 그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. 진짜. 이게 뭘까요? 아 이게 팬분들께서 포샵이라고 해야 되나요? 멜로디면 웃기게 했을 거예요. 거의. 아. 자. 첫 번째. 옛날에. 관상. 짜잔. 폰트부터 봐봐. 디테일. 짠. 오 이거 괜찮은데. 비디오빵 가면 볼 수 있었던 약간 감성인데. 옛날에. 옛날에. 네. 저 디테일 보세요. CJ 엠넷 전국 구. 아. 이름 안에. 약간 대사처럼. 못 들었어? 몇 번을 말해. 이제 잘 봐. 다음 거 보여주겠습니다. 세 번째 거. 야 이거 뭐야? 비투비 오브 킹덤? 얼. 이거 뭐야? 안. 어 N인가? 형 다리만 쓴 건가 N? 아. 일단 알아보기 힘드니까 감 좀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아 이거 영화. 야 이거 퀄리티가 이거 대박인데? 지금까지 이런 무대는 없었다. 꿈꾸는 사람 죽자. 아 완전. 퀄리티가. 제대로 영화 코스처럼. 오. 요거는 직접. 직접 그린 거 같은데. 요건 팬아트 같은데. 이건 직접 그리신 거 같아요. 이거는 좀 감동적이래. 약간 캐릭터를. 어. 이거 뭐지? 나 슈퍼맨인가? 오케이. 지금 다음번. 아. 바람이 멀는 위. 네. 네. 미스터 드라마를 이제 패러디한. 저희. 군백계 시대. 킹덤의 길로 잠시 걸어가야겠습니다. 갑시다. 멜로디랑 같이. 네. 아 요것도 명대상네. 자 이 포스터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감 좀 드리겠습니다. 이거 본 사람은 알아요. 이거 알아요. 이거 약간 요다 말투 아니에요. 갑시다. 아 이건 너무 귀엽다. 이건 너무 아기자기하게 만들었어요. 정말로 킹덤. 왕관도 다 달라. 디테일이 좀 살아있네. 직접 그린 걸 수도 있어요. 라이벌이 굉장했습니다. 조금 더 시대적으로 이게 조금 더 뒤인가 봐요. 컬러가 보니까. 그니까요. 포지션 팝웨. 우리가 또 저도 랩 좀 하거든요. CS1983 내 신세 기급상왕. 랩할 때마다 화를 내요. 내 신세 기급상왕. 진짜 금손이야 진짜 말 그대로. 대학 내일이네. 아 큐브대에요 큐브대? 대학교 릴리아 프로 비투비입니다. 이거 참 괜찮았어요. 이거 되게 선택했어요. 아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. 잠깐만 몇 시에요? 7시 50분. 55분인가? 머리가 몇 시라고요? 7시 50분. 위대한 비투비. 어 이거 뭐야? 와 뒤에. 와 여러분. 와 퀄리티 봐. 고급인데? 짜잔 이것도 영화다. 이거는 완전 새로운. 9년차 댄스 가수가 만드는. 위대한 감동실화. 왜 이렇게 금손들이 많아. 와 이게. 재능들이 너무 대단하다. 다 좋으니까. 개출하는 게 있잖아요. 그럼요. 금손이라는 건 이미 확정입니다. 저도 이거. 저도 이거에요. 아 저는 이거에 감동을 살짝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뒤집으니까 이게 좀 멋있어서 아 영화는 이거. 이 디테일에 좀 감동 받았습니다. 아 이거 이거.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도 좋아요. 드리머스 돈트다임. 자기가 뽑았던 거 말고 뽑기. 저는 그러면 이걸로 하겠습니다. 아 나는 저건데. 아 이게 하지 않아요. 아 이게. 제가 봤을 때 다른 그룹들이 다 멋있는 포스터를 뽑을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해야 돼요. 푸니랑 같은 생각이에요. 자 민혁씨. 저 처음부터 이거였어요. 매주 목요일 7시 50분. 킹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멜로디. 고마워. 사랑해. 오케이. 자 그럼 볼까요? 이거부터 한데. 귀엽다. 우와 약간 캠페인 같아. 캠페인. 창이 형 왜 축구도 못하면서 축구하는 포즈를 하고 있지? 그. 네. 자 그럼 다음 거. 짜잔. 우와. 아 이거 그거네. 유캔스테이의 가사를. 저 진짜 잘 만든다. 저거 반대쪽으로. 오. 스트릿. 스트릿. 스트릿 느낌. 역동적이다 조금. 우와 이거 뭐야. 영화 포스터 느낌. 그러니까. 음악 영화 포스터 같아. 괜찮다. Let's go. 짠. 우와. 근데 이거 무서운데 약간. 뭐야. 근데 이 정도면 진짜로 그거를 캐치한 거 아니에요. 근데 우린 사실 의미가 물었는데 눈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잖아. 그치. 그럼 다음 거. 짠. 이거 되게 깔끔하다. 이거 진짜 깔끔하다. 저 예술적 감각 장난 아니거든요. 김프리 is the best. 오. 오. 그래도 약간. 이거 약간 공익광고 그런 느낌인데. 스트릿 히스 에브리엘 오더랜드 뭐야. 아 이거 귀엽다 이거. 와 이거 귀엽다. 우와 이거 너무 좋아. 귀여워. 이거 누구구나. 우와. 뭐야. 미국 애니메이션. 게임 재질. 이거 뭐야. 타이틀 곡이 다 들어가 있네. 위로. 엘리베이터. 엘리베이터. 아 근데 잘 그렸다. 와 이거 진짜 청량하다. 꿈속 같아. 맞아. 어 이거 귀엽다. 와 이거 진짜 귀엽다. 뭐야. 발만 이렇게 쏘면. 와 이거 진짜. 3D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이런. 맞아 금손이다. 뚜뚜뚜. 뭐야. 뭐 써있지? The fourth gen leaders. The fourth gen leaders. 너무 귀엽다. 이거 어떻게 몰라. 짠. 오 흑백이네. 그게 뭐야. 구겨진 종이를 다시 핀 느낌 같아. 약간 그거 같은데. 약간 우리가 나중에 엄청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 시절에 우리의 추억을 찾는 영화 느낌. 우린 그대 발했었지? 이러면서. 파랑 색깔이 많다. 근데 파랑색이 그거래. 자신감의 색깔이 파랑색이래. 그래서 내가 파랑색이랑 잘 어울리는구나. 자. 짠. 우와! 야 이거 진짜 멋있어.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. 어우 근데 코지도 진짜 다 이뻐. 아 다 너무 귀여운데? 아니면 두 개를 할까?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이거랑 이 두 개. 나는 우리 한 번만 딱 봐볼게. 안돼 안돼. 저는 이거랑 미안해 이거로 갈게요.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거 골랐어. 이 친구가 귀여워. 일단 젖사 좋은데요. 바로 옆에는 이 두 개가 뭔가 Prepare for Glory라는 그 말이랑 4th Gen Leaders가 뭔가 되게 고마운 말인 것 같아서 저는 생각해둔 게 있었죠? 이거요? 공익광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일단 이건 올라오죠 이거요, 저 써니 좋아해서 형클 마지막 창비한테 달려있어 나 근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랑 이거 Stay! 고마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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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잡죠! 두둑! 뭐야? 오미자 아니에요? 오미자? 아... 재능 낭비를 제대로 하시네? 고마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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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